안녕하세요. 답이 보이는 영어 조은호입니다. 오늘 2018년도 7월 모의고사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출원 문제 어떻게 풀죠? 빈칸에 있는 문장 먼저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읽어내려가며 단서가 되는 문장. 항상 모든 답은요. 이 지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서가 되는 문장 꼭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단서가 되는 문장 다 표시해주죠. 내가 표시한 단서가 되는 문장과 선생님이 표시한 단서가 되는 문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빈칸 출원이니까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보고 가야 되겠죠. 봅니다. letter, 오히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letter이 나왔을 때는요. 앞에 문장과 다르거나 그 다음에 앞에 문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언급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선생님, 중간에 빈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쩐다고? 이 중간에 나오는 빈칸의 앞뒤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letter이 딱 나오면 사실 앞에 있는 문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빈칸 이후의 문장들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린 이제 읽어서 내려갈게요. 오히려요. 그녀는 걱정했대요. that 이하의 내용을요. 그쵸? 그녀가 누구며 뭘 걱정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봅니다. 1850년에 그녀의 프리페이스 하면 서문이에요. 책 앞에 있는 거. 서문에요. 어떤 이 Weathering Heights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폭풍의 언덕으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푸풍의 언덕이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Eglis Grey라는 작품의 서문에서 샬롯 브론트 아주 유명한 영국 작가죠. 제인 헤어슨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작품의 작가입니다. 샬롯 브론트는요. 뭐 했어요? 아주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뭐에 대한? 이유에 대하니요. 어떤 이유요? 그녀의 결정의 이면에 아주 자세한 이유를 설명했대요. 어떤 결정이죠? 사용했던 결정이요. 뭘요? 매일 Shuddering 하면 남성의 필명이에요. 그러니까 샤롯 브론트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썼는데 그게 되게 남성적인 필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성적인 필명을 사용했던 결정 이면에 그 자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내가 남성적인 필명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 작가가 얘기를 한 거죠. 계속 봅니다. 그녀는요. 썼어요. 데디아를요. 자 어떤 거요? 남성화된 필명을 채택하는 것이요. 어떻게? Unsofiscaredit. Sofiscaredit이 무슨 뜻이에요? 세련된, 정교한이라는 뜻이죠. 앞에 un이 붙어서 이건 단순한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남성화된 필명을 채택한 것은 단순화된, 단순한 결정이었어요. 뭐 했던? 기반으로 한요. 뭘요? 지금 애매한 어떤 느낌, 인상을 기반으로 한 아주 단순한 결정이었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필명 왜 썼어요? 아, 나 그냥 딱히 그렇게 대단한 이유였고요. 그냥 썼어요.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요. 브론테는요. 그러니까 브론테의 걱정은요. 뭐가 아니었어요? stem from 하면 뭐뭐로부터 오다란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온 건 아닙니다. 뭐로부터? 공포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어떤 공포죠? 여기 이제 공포에 대한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죠. 그녀의 성이요. 그녀의 탐구를 막으려고 하는 공포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뭐에 있어서? 출판업자를 찾는 데 있어서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당시 이제 시대가 아무래도 작가가 남자 작가들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출판업자들이 내 책을 출판해 줄 사람을 잘 못 찾을까 봐 남자 필명을 썼던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브론테의 걱정은요. 온 것이 아닙니다. 공포로요. 어떤 공포? 그리고 그녀의 성이 출판업자를 찾고자 하는 그녀의 탐구를 막는다는 공포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남성의 필자를 쓴 건 아니래요. 오히려 그녀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걱정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여기가 이 사람이 어떤 남성의 필명을 쓰게 된 진짜 이유가 되겠죠. 진짜 이유는 이 밑에 나올 겁니다. 자, 내려서 볼게요. 자, 브론테의 시스터로는요. 이게 브론테의 여기 세 자매거든요. 이 세 자매들이 다 작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브론테의 시스터로는요. 인식했습니다. 뭘요? 그들 자신을요. 어떻게 인식했어요? 라블스 하면 이거는 반항아라는 뜻이에요. 반항아로서 인식했대요. 자기들은 우리는 문학계의 반항아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대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요. 어떻게 남성 중심적인 분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문학계가 굉장히 남성 작가 위주였겠죠. 남성 중심적인, 남성 지배적인 분야를 뭐하였던? 깨부시려고 했던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반항하라고 칭했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문학계를 여성으로서 뒤집어버릴래.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대조적으로요. 이제 여기서가 단서 문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이겠죠. 위에 게 아니었어. 그럼 진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우선 표시하고 갑니다. 보면 대조적으로 그들은 원했어요. 뭐하길 원했어? 거리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누구로부터? 되게 여성들의 그룹으로부터. 어떤 여성들이었습니까? 도마스텝 픽션 하면 가정소설이에요. 가정소설을 쓰고 있던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 작가들의 그룹과 자신들을 구별짓기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남성적인 필명을 쓴 거는 내 책이 출판이 안 될까 봐 두려워서도 아니고요. 내가 남성 위주의 어떤 이 출판계를 뒤집어버리겠다. 이런 야망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이 가정소설을 쓰고 있는 여성 작가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대요. 이 말은 뭐야? 이 가정소설에 자기들을 한정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계속 읽어봅니다. We veiled our names. veil이요. 뭐예요? 우리 신부들이 이렇게 가리는 이렇게 막 있죠. 그렇죠? 이게 동사로 쓰이면 veil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veil로 가렸습니다. 왜냐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묶이겠네요. 그 당시에요. 뭐 하는 거 없이? 생각하는 거 없이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글 쓰는 거나 생각하는 거의 방식이요. 어쩐다고요? 소위 페미닌, 여성적이라고 불린다고 생각하는 거 없이. 우리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자 작가지만 내 작품이 특별히 무슨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고 이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봅니다. We know it. 우리는요. 알았어요. 뭐를요? 얼마나 비평가들이 때때로 사용하는지요. 뭘 위해서요? 그들의 신랄한 비평을 위해서. 이때 사용하는 거 뒤에 목적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거? 인격적인 무기를 얼마나 그들이 때때로 사용하는지. 뭘 위해서? 신랄한 비평을 위해서. 그리고요. 그들의 보상을 위해서 얼마나 비평가들이 뭘 사용해요? 이때 목적어가 두 개인 거죠. 여기가. 프랄리 하면 이거는 아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려울까 봐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진짜 칭찬이 아닌 아첨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야? 이 브론테 시스터가 봤을 때는 내가 여성 작가라고 밝히면 비평가들이 어? 여자 작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작품을 얘기하거나 혹은 여자치고 글 되게 잘 썼네? 하면서 플래터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다 싫었던 거예요. 어떤 여성의 테두리에 갇혀서 자기들의 작품을 판단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가정소설 위주로 썼던 여류 작가들과 거리를 두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이 보기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볼게요. 자, 봅니다. 그녀의 작품은요. 디스미스가 원래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해산하다, 해고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일축하다 라는 뜻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일축되었습니다. 뭐로써 전형적인 여성적인 여성의 글쓰기로써 일축되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게 맞겠죠. 그렇죠? 어떤 여성의 뭔가, 여성의 글쓰기 이걸로 자기들이 한정되어지는 게 두려웠던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그녀의 이름이요. 어떻게? 뭐 할까 봐? 이름과 혼돈을 줄 수 있을 것을 걱정했대요. 누구? 지금 노로버어소 하면 저명한 작가, 유명한 작가죠. 저명한 작가의 이때 뜻은 네임을 의미하겠죠. 이름과 혼동이 되어질 것을 걱정할까 봐. 전혀 저명한 작가 자체가 안 나왔죠. 2번 틀렸고요. 3번, 그녀의 이 거짓 이름이 필명을 의미하겠죠. 여기에서는 맞지 않아서, 뭐와? 그녀가 지금 쓰고 있는 장르와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4번, 이것이요. 그녀를 거리두게 할 것을 걱정해서요. 뭐로부터? 이전의 그녀의 작품 모든 것과 이전 작품이 지금 언급되지 않았어요. 5번 볼게요. 그녀가요, 비난받을 것을 걱정해서요. 뭐에 대해서? 그녀의 진짜 이름을 숨긴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할게요.